랩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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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면 쪽에서 지금 잡았대요 캐스팅 좀 이빠이하고 털링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해보세요 잠깐 해보세요 지금 방금은 자 이제 떠들면 왜 고개를 놓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랩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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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 랩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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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기! 어! 토스님! 잠깐만! 잠깐만 일단은 오케이 관통 야 이거 장단지가 굵을수록 제가 좋은데 찔러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가 초식동물이거든요 강압자에게 약합니다 저는 자 일진 보수하셨을 것 같은 분이 고개 올릴때는 이렇게 좋은데 찔러드립니다 아니 좋은데 같이 오셔가지고 다 왔어 다 왔어 됐어요? 잠깐만 잠깐만 토스님도 장단지 한가닥 하시지 잠깐만 토스님한테도 잘못하면 맞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 토스님한테도 맞을 수 있는데 장단지가 보통이 아니신 분인데 이거 중학교 때 동네 그거 그거 먹으신게 확실한 분이신 분인데 토스님한테 지금 토스님한테 이거 찍히면 안되는데 와 잠깐만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잠깐만 이거 개프죠 이거 진짜 커요 회장님 진짜 커요 이거 안되요 안들어져요 매달 10인데 이거 잠깐만 일단은 토스님 토스님 일단은 와 토스님 일단은 이게 제일 커요 기록 깼어요 인천연합 기록 깨지는 순간 인천연합 기록이 깨졌습니다 인천연합 기록이 깨졌습니다 야 이것도 크다 야 이것도 크다 이게 인천연합 크기인데 인천에서 4척 뒤에 어떻게 됐어요 뒤에 어떻게 됐어요 뒤에요 개프질 좀 하고 계셔 보세요 안돼요 시간이 안돼요 진짜 크다 이거 인천연합 크기인데요 개프질 좀 누가 좀 해주실래요 이거 안들어져요 너무 커서 이거 간통력은 좋은데요 들지 안들리는 작살이에요 개프 좀 갖고 와봐요 야 진짜 크다 이거 인천연합 크기다 이거 매달 5cm 넘어요 근데 토스님꺼는 제가 예상했을 때 매달 15 나오는데 토스님꺼는 매달 15짜리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토스님 장단지 크기가 진짜 어마어마하십니다 자 중학교 때 알아서 그냥 우와 이거 우와 진짜 크다 개가리 바구 우와 방금 시베리아의 레드베어 연어 손가락으로 툭 튕겨서 연어 1m짜리 튕겨 올리는 그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네 네 네 네 잠깐만 자 저거 잡으신 분 저거 잠깐만 자 뒤에 고개 올린거 맞아요 뒤에 마무리 됐어요 뒤에 올렸어요 예예 죄송해요 못올려드려서 여기 이제 끝났어요 여기 이제 끝났어요 야 야 이거 매달 15 되는데요 제가 예상했을 때 매달 15 개가리가 로드 가까워요 야 야 이거 매달 15 인데요 불꽃지 불꽃 네 아니 아니 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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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일단 양손으로 들게 만들죠 아니 양손으로 들게 만들죠 아니 양손으로 들게 만들죠 네 네 둘이 같이 네 이거 무거워서 한 손으로 못뜨는데요 진짜 이거 진짜 못뜨는데요 네 두 손으로 이거 두 손으로 두 명 든거 좀 찍죠 한번 방금 올린거 네 네 일단은 네 네 와 이거 매달 15 예상합니다 네 자 줄자 갖고 와볼게요 네 일단 나중에 하고 네 네 아까 딱 그 간을 이제 잡으셨죠 그죠 이쪽에서 쇼바이트 받았다 그러면 네 명이 사실상 되게 불리한 인원인데요 한 다섯 명이 한 군데에서 던지면 그걸로 고기 쏠려 부는데요 네 야 크기 차이 높난다 이거 매달 15 다 무조건 이거 매달 15 다 무조건 네 네 네 네 에드포스의 상호 인강일 조상입니다 자 매달 5번 참치를 랜딩하다가 거의 다 성공했는데 상호가 물어가 해가지고 상호가 물어갔습니다 야 그래서 상호 레드포스 상호 2강일 조상입니다 참치 참치 차례 참치 잡힐 때만 오고 제 참치 잡힐 때는 안 오는 분이 있는데 오늘 오 와 지갑 뚫고 갔어요 잠깐만 지갑 뚫고 갔어요 이거 대접을 해줘야 돼요 너무 큰 애들이라서 처음이에요 호킹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호킹 너무 세게 하면 보통 터져요 너무 커서 애들이 오케이 야 에드포스 2강일 조상입니다 호피문이 납니다 이게 명품이지 이게 이게 명품곡입니다 크기는 중요치 않습니다 호피문이 가면 안 다릅니다 역시 2강일 조상입니다 야 에드포스 상호 2강일 조상입니다 야 야 자 라인과 지금 장비를 보니까 네 잠깐만 뒤에 찍어주러 가 뒤에 찍으러 가 뒤에 찍으러 가 가야되도 이강일 조상님꺼는 메탈 빼주고 가야됩니다 네 네 네 네 네 어 오케이 갈게요 갈게요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배가 너무 길어가지고 아까부터 오고 있었는데 이제 도착한 겁니다 자 포항에서 제일 어마어마하게 길 거대한 낚싯배라 가지고 사장님이 부르면 5분간 뛰어야 됩니다 야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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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째려보면 돼 띠깍띠깍띠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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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깍띠깍